1.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 4. 1년 정답은 4. 1년 2. 식품첨가물 공전은 누가 작성하는가?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한국과학기술원장 정답은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식품 2. 농기구 3. 식품첨가물 4. 용기 정답은 2. 농기구 4. 다음 중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급식소를 일컫는 용어이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1개월에 1회씩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소도 포함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정답은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5.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이 아닌 것은? 1. 식품첨가물 제조업 2. 유흥주점 영업 3. 달란주점 영업 4. 일반음식점 영업 정답은 4. 일반음식점 영업 6. 유해 감미료에 속하는 것은? 1. 둘신 2. 솔비톨 3. 자일리톨 4. 아스파탐 정답은 1. 둘신 7. 햄, 소시지, 통조림 식품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툴리누스 식중독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1. 신경마비 2. 심한 설사 3. 복통 4. 고열 정답은 1. 신경마비 8. 식품과 해당 독성분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복어, 테트로도톡신 2. 조개류, 삭시톡신 3. 감자, 솔라닌 4. 독버섯, 베네루핀 정답은 4. 독버섯, 베네루핀 9. 항이스타민제 복용으로 쉽게 치료되는 식중독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알레르기성 식중독 3.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4.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정답은 2. 알레르기성 식중독 10. 식품의 품질 저하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1. 수소이온농도 2. 산소의 유무 3. 영양소 4. 기생충 정답은 4. 기생충 11. 엔테로톡신이 원인이 되는 식중독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3.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4. 포도상구균 식중독 정답은 4. 포도상구균 식중독 12. 황변미 중독을 일으키는 오염미생물은? 1. 곰팡이 2. 효모 3. 세균 4. 기생충 정답은 1. 곰팡이 13. 곰팡이와 같이 산소가 있어야 생육이 가능한 미생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혐기성균 2. 호기성균 3. 저온성균 4. 통성염기성균 정답은 2. 호기성균 14. 음식물의 부패 여부를 진단하는 초기 관능검사 항목과 관련이 적은 것은? 1. 냄새 2. 변색 3. 점성 4. 무게 정답은 4. 무게 15. 고시폴 중독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은? 1. 피마자씨 기름에 불충분한 정제 2. 목화씨 기름에 불충분한 정제 3. 피마자씨 기름에 산폐 4. 목화씨 기름에 산폐 정답은 2. 목화씨 기름에 불충분한 정제 16. 다음에 식품가공 시 단백질 변성에 의한 응고작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치즈 가공 2. 두부 제조 3. 달걀 삶기 4. 딸기잼 제조 정답은 4. 딸기잼 제조 17. 과일잼 등의 제로에 관계하는 3효소가 아닌 것은? 1. 알칼리 2. 팩틴 3. 설탕 4. 산 정답은 1. 알칼리 18. 다음 식품 성분 중 지방질은? 1. 프로라민 2. 글리코겐 3. 카라기난 4. 레시틴 정답은 4. 레시틴 19. 단맛을 가지고 있어 감미료로도 사용되며 물에도 쉽게 용해되는 것은? 1. 한천 2. 팩틴 3. 과당 4. 전분 정답은 3. 과당 20. 유지의 3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과산화물 2. 오븐 시험 3. 아세틸 4. TVA 시험 정답은 3. 아세틸 4. 각각